자, 가볼까? 우리가 노베이스 학생들은 단어를 외우는 걸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접근법이 중요한데 단어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어려운 단어에서 쉬운 단어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쉬운 단어에서 어려운 단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위권 학생들은요. 어려운 단어가 딱 쓰여있으면 좋아요. 왜?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못하는 친구들은 또는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단어가 너무 어려우면 벌써 싫어해요. 그래서 뭐냐면 쉬운 단어를 통해서 어려운 단어로 확장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1탄부터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아마 10탄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확장. 쉬운 단어에서 어려운 단어로의 확장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 접두어를 되게 잘하셔야 돼요. 이제 보시면은 접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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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한번 빼고 올게. 그럼 어떤 단어가 보이죠? 하나, 둘, 실장님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하나, 둘, 셋 스펙. 그렇죠? 이 스펙이란 단어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저 이 단어 어려워요. 이게 보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벌써 어렵대. 그럼 벌써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럼 이 쉬운 단어가 뭐냐면 원래가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얘예요. 스페이. 우리를 훔쳐보는 애들. 뭐가 돼? 시작. 스페이. 우리를 훔쳐보는 애들 뭐야? 스페이. 스페이가 우리를 막 훔쳐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뭐예요? 아, 스페이가 우리를 훔쳐보는구나. 자, 선생님이랑 이거 1탄부터 10탄부터 갈 때 요거는 외워줘야 돼. 선생님 물론 단어 수업 들은 애들은 너무 사운드 변형 법칙. 그래서 모음 법칙 I, A, E, O, O, Y 얘네가 같은 사운드로 서로 바뀔 수 있고 호환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는 이제 Y하고 E Y하고 E 이건 반모음이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스페이가 우리를 훔쳐봐. 그럼 보다 이제 외웠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쉬운 단어 뭐야? 스파이. 스파이가 우리를 스펙 뜻이 뭐예요? 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럼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리가 몇 번이죠? 두 번이죠. 두 번. 그러면 뭐야? 두 번 보다가 되는 거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왜 보고 싶을까?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원래 리스펙트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는 좋아하다야. 나 쟤 너무 좋아해. 두 번 보고 싶은 거니까. 나 꼴 보기 싫어. 그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이나 보고 원래 좋아하다야. 그런데 봐봐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좋아할 수 있죠. 대학에서 교수님을 너무 좋아해. 그럼 뭐라고 그래? 시작. 존경하다라는 말로 바뀌어요. 존경하다 언어가. 됐나요? 자, 우리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실장님 나이가 서른. 그런데 21살대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후배 딱 갔어. 그런데 후배가 본인 좋아한대. 미친 거지. 잘합니다. 웃으기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뭐라고 할 거야? 어? 그래서 나는 제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난 존중해. 언어가 바뀌어요. 존중하다. 언어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학생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서른, 스물하나 물론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난 제 마음을 존중해. 그렇죠? 나는 저분을 존경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리스펙트라는 영어 단어가 존경하다와 존중하다가 있는 거예요. 됐죠? 좋아하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좋아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해 되지? 좋았어. 그다음에 서스펙트라는 영어 단어는 이게 영어로 뭐냐면 sub이야, sub. 지하철을 영어로 무슨 way라고 그래? subway. sub이 영어로 뭐야? 아래. 지하철, subway. 뭐야? 아래에 있는 길이라 이거야. 그게 지하철이야. 이거 어렵지 않지, sub. 그럼 얘는 뭐냐면 아래에서 보는 거야. 아래에서 이렇게 봐. 의심하다. 의심하다. 왜? 혹시 옛날에 유럽에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 안 한다, 유럽. 옛날에. 왜 그래? 이러면 죽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모자를 벗는 습관이 거기서 나온 거야.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냥 모자만 벗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 의심하다.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에서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인사 안 하죠. 쉐쉐. 이게 위에 봐. 왜? 죽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밑에서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의심하다. 밑에서 보는 걸 뭐가 돼, 시작? 의심하다. 다시 한 번. 두 번 보는 거 뭐야? 좋아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밑에서 보는 거. 잘하는 거. 의심하다. suspect. 그 다음 inspect는 뭐야? 안을 보는. 인이 아니라는 거 알죠? 안을 보는 거야.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따라해봐. 조사하다. 조사하다. 안을 보는 거 조사하다. 안을 보는 거 조사하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앙영단은 룩인투라는 영화 단어가 있어요. 얘가 조사하다다? 자, 보세요. 얘가 보다지. 얘도 보다의 뉘앙스를 갖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인이 인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룩인투도 조사하다고 인스펙트도 조사하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중앙영단은 자기가 중앙영단을 잘해. 그러면 이거 그냥 와닿는 거지. 룩인투도 안을 보는 거 조사하다? 인스펙트 조사하다. 영어는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기 때문에. 조사하다.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개념이야. 자, 얘도 보다지? 인트로라는 영화 단어 인이야. 인트로가 인이야. 근데 하나 물어볼게. 이것도 안을 보는 건데 내면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나라 말로 얻는 성찰하다라고 해요. 성찰하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찰이라는 영어 단어가 조사의 뉘앙스예요. 감찰. 경찰. 검. 찰. 내면을 조사하는 걸 성찰하다라고 해요. 자, 피디님 물어볼게요. 최장님 물어볼게요. 조사하다라는 말이 고급스러워. 성찰하다가 고급스러워. 성찰하다가 고급스럽죠. 왜? 조사하다는 중학교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이야. 근데 성찰하다는 조금 더 없는 거야. 지식인들이 쓰는 언어란 말이야.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철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말로도 좀 더 고급스러운 언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더 고급스러워. 그래서 인스펙트는 조사하다면 인트로스펙트는 뭐가 되시죠? 성찰하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슨 감성이라고 하니? 하나, 둘, 셋 레트로 레트로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예요. 하나, 둘, 셋 과거 레트로 감성 알아? 몰라 알죠? 그럼 과거를 보는 거야. 아, 맞아. 회상하다, 회고하다, 추억하다. 과거를 보는 거 회상하다. 아, 맞아. 회고하다.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레트로가 뭐야? 시작? 과거. 이런 단어 알고 있죠? 레트로 감성 확인해 보시고 과거를 보는 거 해상 그럼 보다라는 영화도 꼭 예화하다는 거야.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prospect, 프라가 영어로 뭐야? 앞을 앞 자 우리 강사들끼리 이런 얘기합니다. 프로 강사 프로 강사 프로 야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 그러면 그 분야에서 가장 앞에 선 선수지요. 그래서 얘가 앞이라든지 앞 그럼 앞을 보는 거네? 앞을 보는 거 아 제가 잘해 제가 앞으로 앞을 보는 걸 뭐라고 그래? 시작 전망 프로 스펙트가 영어로 앞을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전망 전망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나만 쳐다봐 나만 쳐다봐 나만 쳐다봐 갑니다. 다시 한 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뭐 한다? 시작 좋아하다 나이가 많으면 뭐가 돼? 존경하다 나이가 어리면 뭐가 돼? 존중하다 확인해 보시고 이거 하나 지울게 좋아 할 수 있어? 좀 이따가 또 맞출게요. 자 밑에서 보는 거 의심 뭐가 돼? 하나 둘 셋 의심하다 밑에서 보는 거 의심하다 내가 네 속을 보는 거 룩인트 인스펙트 뭐가 돼? 하나 둘 셋 조사하다 조사하다 안을 보는 건데 고급스럽게 해야 돼 내 내면을 보는 거 시작 성찰하다 성찰 검찰 감찰 경찰 됐습니까? 레트로 감성 뒤를 보는 거 뭐라고 하는데 시작 아 맞아 그때 회상하다 회고하다 회상하다 회고하다 옆으로 갑니다 앞을 보는 거 뭐가 돼? 전망 또는 가능성 프로스펙트 확인해 보시고 됐어? 어 좋았어 하나 더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 또 있죠 어 봐봐 똑같은 말이 있죠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죠 얘가 영어로 뭐야? 사용하다 용자 또는 이용하다 용자 유효주 정도는 알고 있죠 그렇지? 그럼 됐어 자 들어갑니다 자 리 라고 하는 건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두 번 우리 죄송한데 우리 실장님 현역이야 재수야 재수에서 대학 갔죠? 그래서 뭐가 돼? 시작 얘가 재자를 살려줘 재사용하다 어렵지 않죠? 리가 몇 번이야? 두 번이니까 재자 그래서 우리 두 번 공부하신 분들은 뭐라고 그래? 시작 재 재수 이런 거 말할 수 있죠 재 재사용하다 가볍지? 어 좋았어 어렵지 않아 이렇게 봅니다 자 미스가 들어갔어 콩 물리시 약간 섞습니다 미스오 미스오 어디가? 미스오를 많이 살려줘 잘 봐 언더스탠드 이해하다 언더스탠드 이해하다 미스 언더스탠드 뭐 해야 돼? 오해하다 그럼 이제 오자 살려줄게 미스오 어디가? 시작 오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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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죠? 미스오 어디가? 꼭 기억해 주세요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학대하다 학대하다 또는 남용하다 용자 살려줬지만 학대하다 남용하다 자 우리 학대할 땐 어른을 학대합니까? 애를 학대합니까? 보통 애를 학대하죠 애 콩 물리시 애를 학대하다 그래서 차일드 어두우스 아동학대가 돼 애를 뭐한다? 학대하다 자 오벌 들어갑니다 오벌이 많으니까 과식 잘 보세요 과식하다 과로하다 과자 살려주는 거야 얘는 뭐라고 그래 시작 과대 사용하다 과용하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과용하다 됐니? 어 좋았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린은 몇 번? 두 번 두 번에서 재수 재사용하다 미스오 뜻이 뭐야 시작 오용하다 그 다음 뭐야 애를 뭐야 학대하다 과 과용하다 자 마지막 따라갑니다 얘는 디스 디스 우리가 힙합에서 뭐 한다고 그래 디스 한다고 하죠 그 디스는 뭐냐면 원래는 힙합의 디스는 디스 리스펙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리스펙트 한다고 하잖아 리스펙트 하지? 좋습니다 자 리스펙트 한단 말이야 난 디스 리스펙트 해 난 쟤를 존경하지 않아 이게 반여로 쓰인 거거든 거기에서 리스펙트가 빠진 거야 그래서 아 이때는 디스가 반여구나 어그리의 반대말 디스 어그리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야 폐기 폐기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가볍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린은 몇 번? 두 번 재수 재사용하다 미스오 사용하다 오용하다 애를 모한다 학대하다 그 다음 뭐야? 과 과용하다 사용하지 않는 거 뭐한다? 폐기 이렇게 외워주면 좋다라는 거 그럼 봐봐 쉬운 단어 뭐가 있다 하나 둘 셋 유즈 이거 하나만 알면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누굴 본다 시작 스파이가 나를 훔쳐보다 스파이가 나를 훔쳐보는 거 확인해봐 다시 한번 두 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좋아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밑에서 보는 시작 의심하다 안을 보는 거 룩인트 뭐야? 조사하다 그 다음 고급스럽게 인트로 뜻이 뭐가 돼? 성찰하다 그 다음에 레트로감 과거를 보는 거 회상하다 아 맞아 나한테 그런 적이 있었는데 회상하다 앞을 보는 거 전망과 예상 가능성 됐니? 좋았다 자 갑니다 반복 들어갈게 됐지? 자 갑니다 한번 봐볼게 그럼 이제 보시면은 다시 한번 우리를 훔쳐보낼 스파이 스파이가 스펙 보다 이걸 먼저 외워야 돼 스파이가 보다 스파이가 보다 훔쳐보낼 스파이 스펙 보다 됐어? 그 말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두 번이나 보고 싶어 좋아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근데 존경하다 존중하다로 쓰인다는 거 밑에서 보는 거 지금 시작 의심하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밑에서 보는 거야 옆으로 봅니다 인스펙터 안을 보는 걸 뭐라고 한다? 룩인트와 같은 거야? 조사하다 인트로라고 하는 건 고급스러워해 하나 둘 셋 성찰하다 레트로 감성 과거를 보는 거 생각해 회상하다 회고하다 추억하다 과거로 하면 회상하다 회고하다 추억하다 앞을 보는 걸 뭐라고 하는? 전망과 예측 또는 뭐가 내? 가능성 옆으로 갑니다 자 얘는 뭐야? 사용하다 용자를 먼저 살려주는 거야 네가 몇 번? 두 번 제자 살리지 제 사용하다 얘는 영어로 미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애를 뭐 한다? 학대하다 애를 사용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애를 사용했어 뜻이 뭐야? 학대하다 얘는 뭐야? 과용하다 사용하지 않는 거? 폐기 여러분 앞으로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단어함기법 1탄부터 10단까지 갑니다 1단 뭐야? 접도어원편부터 아시겠죠? 기대해 주십시오 좋아 떴다고? 어허튼